아 이게 정말 내 작품이 되는구나 하고 더 제가 글쓰는데 많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여기 창인재 동반사업이 아니었으면 만나기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거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열정은 가지고 계신데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창인재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